코로나19로 걸리는 금식 old 아.. 무한의 일은 한 판만 하고 싶어 흐흐흫 뭐해 너 또 게임 하려고 그래? 아 제발 한 판만 안돼 이리 줘 맨날 한 판만 한다고 하고 하루 종일 붙잡고 있지 아 제발 안돼 아 왜 저번에 저희가 3000개 넘게 달려가지고 한 판 넘게 해준다며 너 그러고 나서도 몇 판 했어? 어제도 한 시간 동안 그거 뿅뿅 이거 붙잡고 다 했어? 알겠어 알겠어 딱 한 판만 할게요 딱 한 판만 해 알겠어 알겠어 아유 저렇게 좋을까 좋아요 3000개 넘으면 한 판 더 시켜줄게요 이제 다 했어 안 했어? 아 제발 너 숙제 다 했어 안 했어? 다 했어? 가져와봐 아아 숙제도 다 안 하고 아 제발 좀봐 너 딱 20분까지만 해 20분까지야 아 알겠어 아고 와우 기다렸습니다 우와우... 아,... 안 Tree 아 네... 안녕하세요... 어... 왔니? 텔라도 왔니? 네... 안 왔어 어 그래... LoRa아... 흐흐흐 맨날 탈라야! 무한의 계단 한판 하자 그래? 덤벨 어... 연습 많이 했나봐? 나? 조금 잘해 그래? 최고 기록 몇인데? 나 400까지 갔어 와... 400... 여러분 400이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? 전 최고 기록 300인데 와... 진짜 대단하다 맞아? 나 대단? 그러면 대결해보자 야... 이게 또 최고 기록이랑 대결이랑 또 다른 거거든요 크크크크크 그래 해보자 야 이거 이긴 사람 뭐하게 할까? 음... 글쎄 음... 이기는 사람이 무한의 계단 고수님 되는 거야 오... 고수님? 사부? 어... 오늘 하루 동안 무한의 계단 고수님이라고 불러야 돼 오케이 OK지? 알겠어 이제 시작하자 워웨이 네 OK쓰고 들어오세요 알겠어 뭐야 너 래퍼냐? 어...나 래퍼야 래퍼 못 줘 오오오오 그래 정말 너랑 안 어울리는 케이크다 요왔어 피팍? 히히히히 히히히 히히히 천천히 가나? 천천히 갈게? 히히히히 어 난 좀 빨리 간다 히히히 히히히 히히 달리자 가자! 오쌰! 100 넘었고 기본 100입니다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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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난 천천히 올라가서 대 성공 야! 너 되게 천천히 잘한다 히히히히 나 좀 잘해 너 보니깐 언제부터 했냐? 나 최근엔 며칠이고 했어 아! 텐션 올라왔네 지금 집중하고 있어 알겠어 알겠어 아! 나 말 시켜서 떨어졌잖아 알겠어 말 안 시킬게 히히히 히히히 집중 올라가자 올라가자 나 진짜 천천히 나 집중해야돼 아! 나 또 또 아! 예스! 내가 가겠다 히히히 히히 히히 오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거다 알겠어 조금씩 쇼를 운려야겠다 아우 난 천천히 가야겠다 아우 다리아 아우 다리아 아우 다리아 아우 다리아 아우 다리아 근데 자꾸 앞에서 알짱거리셔서 좀 헷갈리긴 하네요 히히히 나도 헷갈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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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떨렸어 아우 아우 말도 안 돼 다시 한 판 더 해 히히히 히히 히히 지금 몇 대 몇이냐 히히 히히 아우 아우 모르겠어 모르겠어 히히 아우 아우 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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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왜이렇게 주시냐고요 3대 있잖아요 지금 내가 먼저 5판 이기게 생겼네 여러분 제가 이길 것 같죠? 아니요 내가 이길 것 같아 아 빨리 아 아 아 빨리 밀려다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천천히 가세요 시간 많다구요 아니야 언제는 빨리 안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빨간색 다 자라서 떨어진 적 있어 그럴 때 진짜 어이없어 맞아 나도 그럴 때 있어 야 나 같이 가 나 같이 가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아 나 지금 따라갈거야 뒤에서 누나 지금 베이스 잡혔을 이길 것 같아 말도 안 돼 아 왜 아 말도 안 돼 아 좋았어 이번이 마지막 판이 되겠네 그건 모르지 내가 이길 거야 아 나 집중해야겠다 진짜 진짜 집중의 시간 한계단 한계단이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뒤에 바짝 붙어서 따라가야지 오케이 100 넘었고 나 최고 기록 400이야 어 나 떨어졌어 아 4대 4네 4대 4다 우리 마지막 1점 남겨놓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사람 내가 먼저 올라갈길 어 나 심지어 떨려 너무 떨려 아 이번 판 한 판으로 승패가 갈린다 아 절대 안 돼 지면 절대 안 돼 아니 정말 그만 따라오라 아 너 좋다 오바퀴 이제 무안의 계단 고수님이라고 불러라 무안의 계단 고수님 사부 다음에 내가 반드시 이겨줄 거야 무안의 계단 게임 이기기 대성공 난 배기지 실패